캘리포야 우리를 가둬서 자유롭게 날릴거야 화려함을 사기고 헌리우스에 달라져 우리의 꿈을 이뤄줄 어깨비포야 모르겠어요. 많은 분들이 밖에 다양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들한테는 넌센스란 작품은 뭐랄까요 여자들이 여자들만이 모여서 꾸밀 수 있는 코메이드의 고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해서 이렇게 많은 또 좋으신 선배님들과 함께 구매를 할 수 있게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설레였었고요 오늘 사실은 이제 무대라는 공간에 처음으로 순유복을 입고 서봤는데 아 이게 참 약간 바보가 되네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순수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저희의 모든 이런 뭐랄까 사적으로 내지는 의상의 의상부터 딱 갖추어보니까 느낌이 달라진다 예 다른 사람 같다고 착해보인다 하시면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고 예 착하게 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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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